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캐스트의 주제는 고1과학 3월 모의고사 꼭 대비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맘때쯤이죠.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모의고사를 치르기 전에 학생들이 현장에서 선생님께 이제, 쌤, 저 3월 모의고사 꼭 잘 받고 싶어요. 국어, 영어, 수학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부할 과학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캐스트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나름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고1과학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굳이, 굳이 미친듯이 공부를 해서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잘 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선지 분석으로 좀 쌤이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보통 고1 과학 부분은 20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1을 대상으로 특히 아무 진도도 나가지 않은 고1 3월에 치는 그 과학 모의고사는 중1, 중2, 중3 때 배웠던 모든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 물, 화, 생, 지의 내용이 5문제씩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쌤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 봤습니다. 자, 이 제목을 보면 아, 중1 때 배웠네? 이거는 중2 때 배운 것이네? 라는 게 좀 떠오를 건데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물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작 열의 이동 방법, 전기, 역학적 에너지, 파동, 탄성력이다 이렇게 나와서 고1 통학과학에서 좀 주로 나오는 그런 주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 말은 아, 고1 3월 모의고사를 물리 부분을 모두 만점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중1, 2, 3 때 배웠던 모든 물리에 대한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공부를 다 하면 그게 4월 말부터 5월에 치러지는 고1 1학기 중간고사와 큰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 우리 화학을 한번 볼까요? 자, 화학은 분자의 운동 그리고 보일 법칙이다. 그리고 물질의 상태 변화, 원자 및 이온의 표현, 혼합물의 분리,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화학 부분은 그나마 통학과학과 연계가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분홍색으로 쌤이 음영을 칠한 이 부분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 1에서 10번까지 물화에서는 통학과학과 연계되는 연계율이 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본다면 자, 11에서 15번까지는 생명과학 부분인데 세포, 신경계, 혈액의 성분,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 관찰하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광합성 가계도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번의 세포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통학과학과 연계가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말하는 선지 분석들을 잘 보면 또 그렇게 통학과학이랑 한 50% 이상 그렇게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큰, 고3, 아니 고1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해봤자 이게 통학과학에 크게 연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내려가 보니까 지구과학에서 그나마 지구과학에서 지권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 또는 중학교 1학년 때쯤에 배우죠. 판구조론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그나마 네, 고1 통학과학이랑 연계가 되는데 이 선지 분석을 보니까 이 부분이 고1 과학과 연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모의고사를 다 시험을 쳐서 전교 1등 딱 찍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 중 1, 2, 3 때 배웠던 그 모든 부분을 한번 정리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 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라고 하는 네, 1학기 중간고사를 잘 치르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굳이 꼭 대비를 해야 할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선생님 그래도 시험지 좀 한번 봐주세요. 좀 챙겨주세요 라고 할 때는 자, 이 20개 중에서 연계되는 거 4개야 4개만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쌤이 이 정도까지 통과의 연계율 자, 3월 모의고사의 통과 연계율을 이야기를 하면 아, 너희가 아, 쌤 근데요. 어, 저는 벌써 이과를 확정을 했고요. 물리화학은 어느 정도 봤어요. 이 3월에 나오는 이 모의고사가 탐구 영역이죠. 물화생지랑은 어떻게 또 연계가 되나요? 저 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살짝 더 언급을 하고 이번 캐스트는 마무리 할게요. 자, 물리 부분에서는 마찰전기, 전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역학적 에너지, 탄성력 이 부분은 역학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하게 전자기파 이런 것들을 할 때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자, 여기가 물리원과 좀 연계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좀 화1과 화2가 좀 많이 고납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8번과 10번이 화1과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부터 15번까지 생명과학 부분은요. 13번은 너무 그냥 중딩 내용이라서 앞으로 수능을 칠 때 이 부분을 암기할 것들은 없고요. 다른 생명과학 부분은 생원이랑 그래도 연계가 좀 되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포는 요즘은 생원이 아니고 생2에서 훨씬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요. 자, 16에서 20번까지 잘 보면 지구과학에서 조석현상 그리고 일식과 월식은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조석현상, 밀물, 썰물, 해수면의 높이 변화는 약간 중딩 내용으로 다루고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번에서 일식과 월식, 천체의 운동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는 지구과학 1에 또 있었으나 현재 좀 빠져있는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탐구 과목과 연계율은 그래도 80% 이상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퀘스트 정리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이 내 고1과학 대비를 하든 내신 대비를 집중하든 여러분의 선택을 지지하고요. 여러분의 내 성공적인 출발인 3월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마리아였습니다.